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행복, 즐거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시에 영상 올리고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자신과의 약속, 또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들 간에, 지인들 간에 화를 좀 냅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거리를 둬라입니다. 거리. 화를 내지 말고 거리를 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거리를 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 내 감정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리고 놀란 상대는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된다면은 그 사과는 아무 의미 없는 일종의 공허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와 거리를 두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은 고집을 부리거나 원안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건강한 경계를 설정을 하고요. 내 마음의 정신적인 평화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화를 내므로써 얻는 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내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또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준다면은 한발 물러나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천 회장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명심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사진은 보니까 채태원 SK 회장이죠. 노태원 사장하고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삼성전자 부스의 갤럭시 링을 살펴보는 것 같네요. 일단은 채태원 회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노태원 사장을 만나가지고 삼성전자의 첫 반지죠.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설명을 들었습니다. 갤럭시 링. 갤럭시 링 디자인을 직접 물은 가운데 온 디바이스의 AI 기능 중에 하나인 실시간 통화 통역에도 관심을 보인 거예요. 채 회장은 26일 오전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겁니다. 채 회장하고 유영상 SK 텔레콤 사장 강종열 SK 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 사장과 함께 온 디바이스 AI 갤럭시 AI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갤럭시 링 실무를 보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시회와 함께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실물 디자인을 최초 공개를 했고요. 천 회장은 갤럭시 링 설명을 들은 뒤 노 사장한테 통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 사장은 전화기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헬스 모니터링으로 수면의 질의 상태와 산소 포화도 상태 등을 센서로 확인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 사장은 갤럭시 링 디자인에 대한 최회장 질문에 항상 몸에 착용하면서 중요한 헬스 정보를 놓치지 않고 그 모니터링 하는데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반지는 항상 부담없이 차고 있으면서 장시간 차고 있다. 그래서 충전하고 나면 한 5일에서 최장 9일까지 재충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최 회장은요. SE14 시리즈에 탑재된 갤럭시 AI 기능 중 실시간 통화, 통역에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최 회장은 언어별 용량에 대한 질문에 노 사장은 한 300에서 400MB 정도 밝혔는데 한국형 단말은 한국과 영어를 기본 탑재하고 스페인 단말은 스페인과 영어를 탑재하겠죠. 나머지 언어들은 다운로드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언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계속 추가 확대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최 회장은 삼성전자 부스를 떠나면서 노 사장한테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텔코라고 있어요. 텔코 AI 얼라이언스 협력을 당부했고 관련해가지고 유형상 사장하고 뭔가 논의를 드릴 부분이 있다. 있으면 따로 한번 더 보자. 더 봅시다. 다음 달에 따로 이야기하자. 뭐 그렇게 언급을 했네요. 한편 최 회장이 MWC 행사장에 참석한 것은 해외 통신사들과 맺은 AI 동맹 창립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SK텔레콤은 이날 도시텔레콤, EN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와 함께 출범한 GTA 창립 총회를 열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 등 다섯 개 국어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LNM을 개발하는 합작법인 그런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뭔가 변화를 자꾸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반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한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에 ICT 기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다양한 한국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에 따르니까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이 165곳이라고 하네요. 165곳 개최국인 스페인이 한 696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432곳, 영국 408곳, 중국 288곳에 이어서 다섯 번째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린 2022년 108곳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130곳에 이어서 올해까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SK텔레콤,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유망 스타트업이 다수 전시관을 차렸습니다. 이날 삼성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실물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 반지 형태의 기기 안쪽에는 첨단 IoT 센서가 밀집되어 있어요. 혈압하고 맥박 등 각종 그런 건강 데이터를 기존의 갤럭시 워치보다도 더 민감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레드 바이브를 주제로 전시 참여를 했고 이 포스에는 요리사 복장을 한 로봇이 패널을 물에 담가서 씻고 모형 칼로 내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폴더블 패널의 견고함과 방수 기능을 강조하는 내구성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올레드가 생성형 AI과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실감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고 MWC에서는 그 처음 선보이는 플렉스 매직 픽셀은 옆 사람한테 화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시야각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코트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네요. 통합 한국관에는 한국무역협회, 창업진흥원 등 8개의 기관하고 119개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올해 MWC의 키워드인 AI에 맞춰서 AR, 딥러닝,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이 참 나섰죠. AI 카드 제조사인 모빌린티, 대화형 AI 영상 합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브레인 AI하고 레블업, 가우디오랩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업도 바로세네를 찾았는데 금융업계 역시 AI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신한금융회장과 사장 등 디지털 담당 임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찾은 것 같아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보스를 돌아보면서 AI, 가상현실,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과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 생산 기지로 인도가 부각됩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제조 판매와 R&D 통합 거점으로 인도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하고 LG전자는 최근에 인도에서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해외 R&D 거점인 삼성 리서치 방갈로르 연구소는 현재 삼성 에지 부분에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삼성전자의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소속에 광고 자회사가 있어요. 삼성 에지인데 21년 인도 현지에서 디지털하고 커넥티드 TV 시장을 기반으로 광고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의 연구소인 삼성 반도체 인도 리서치도 시스템 온 칩의 물리 디자인하고 그래픽터리 장치 RTL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디자인 등 하여튼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인재 채용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인도 주요 도시의 체험형 매장을 잇따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소비층의 마음 얻기에 상당한 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3일에 삼성전자 인도 버빈은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죠. 콜카타의 프리미엄 체험형의 매장이 있습니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예요.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이걸 설립을 했고 1월에는 문바이에서 고급 상업직으로 각광받는 반드라쿨라 컴플렉스의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죠. 삼성 BKC를 개관하는 등 인도의 소비자들과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은 인도를 단순히 잠재적인 구매력이 높은 미래 시장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그 R&D하고 제조를 종합한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합니다. 생산법인과 연구소 디자인 조직을 두고 철저히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저품을 내놓고 있는데 인력도 대폭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삼성은 작년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 1등을 중국 업체들로부터 탈환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1532억입니다.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CSR 프로그램으로 현지 공과대학의 우수인재 대상으로 해서 AI하고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 중이고 삼성이노베이션 캠퍼스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22년 9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도의 주요 지역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도 인도 지역에 부쩍 집중을 합니다. 우선 LG전자 제품의 유통 판매망인 베스트샵 매장 출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또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인도를 단순 판매 시장이 아닌 R&D의 주요 거점으로 보고요. 현지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에 애쓰고 있습니다. LG는 1990년 인도 내 정보기술 인재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LGSI를 세웠습니다. 가전명가 LG전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총집약된 LGSI는 현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현재 채용 중에 있다고 하네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공산당한테 벗어나야 돼요. 공산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인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펼쳐야겠죠. 인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인도 인구가 벌써 세계 1등이에요. 중국을 넘어섰다는 거죠. 앞으로 인도시장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게 잘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